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덕분으로 이번 13차 이벤트는 킹스톤에서 협찬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치라고! 이렇게 열렬한 박수와 함께 13차 이벤트는 킹스톤에서 보내주신 구독자분 선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보내주신 거는 강아지 USB라고 하는 겁니다 무술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귀엽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프린트물로 보내주시면서도 귀엽다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발바닥 모양도 있고 뒤집으면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이 멍멍이가 각각 한 번씩 여기 동네 아저씨 컵하고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텍 USB 32기가 케이스가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충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방수 기능이 있다 그리고 뭐 약간 클래식한 요즘처럼 좋게 말하면 클래식한 디자인이죠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이게 빗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개봉하긴 좀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너희들 잠깐만 찍어 나와있어 자 그 다음 선물로 제공될 것은 UV500 M.2입니다 3D 랜드 기술로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이름이 UV500 240기가 짜리 M.2고요 요즘 메인보드에 M.2들이 달린 보드들이 360 이상급에서는 거의 다 달려 있으니까 여기 당첨되시는 분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A400 SSD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기 속도 500 그 다음 읽기 속도 320 아 바뀌었나? 읽기가 500이고 쓰기가 320인가? 예상 수명은 100만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발열이 적은 게 이 SSD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이거 마우스 마우스 얘들은 모델명이 뭐냐면 하이퍼X 하이퍼X라는 게 뭐냐면 킹스톤에서 별도의 하위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매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퍼X라는 것은 하이엔드 게이밍 기어 전문 브랜드로 킹스톤에서 별도로 런칭한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하이퍼X 플러스 파이어 서지 정식 이름은 하이퍼X 서지 게이밍 마우스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 이거를 어디 좀 꽂아 봤으면 좋겠다 죄송한데 여기까지 다 뜯어 볼게요 받으시는 분은 좀 죄송하지만 예쁘게 다시 포장을 한번 해 볼 거니까 받으실 때 좀 이렇게 뜯어져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000 dpi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게이밍 마우스로 특화가 되어 있는 놈이니까요 최대 5천만 번 5천만 번 클릭이 된다고 그러는데 5천만 번을 누르기 전에 5천만 번을 누를 만큼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이퍼X 소프트웨어를 깔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LED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 클라우드 슈팅어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킹스톤에서 저보고 쓰라고 하나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는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런 데도 보면 쿠션이 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이 이벤트에 아마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 같은 킹스톤 A1000 NVMe M.2 SSD가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참고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죠? 일반적인 삼성급 정도의 사타 방식의 M.2 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 속도는 더 잘 나오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M.2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요게 사실은 이제 물건이죠 하이퍼 X 알파 헤드셋 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헤드셋들 중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까지였죠 아무렇다 자 오늘 지금 이 영상 찍는데 지금 1시간이 늦게 걸렸어요 사실은 찍다가 손님 오시고 찍다가 손님 오시고 이래 가지고 손님 오는데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도 한번 뜯어 볼게요 하이퍼 클라우드 알파 헤드셋 이라는 놈이고요 오우 야 이게 생긴 게 여기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블루투스인가 아 여기 선을 꽂아서 연결하는 거네요 써논대로 보면은 점을 위한 챔버와 고음을 위한 별도의 챔버가 있다 프리미엄 품질의 메모리폼을 사용하였고 머리가 큰 유저도 킹스톤 과장님 싸우자는 거죠 이랬어서 머리가 큰 유저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어 그러네 이게 쭉쭉 늘어나요 지금 당겨 보니까 어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보세요 이보세요 오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네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도 잘 쓸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킹스톤 과장님 gtm 코리아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gtm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하이퍼 엑스 얼로이 엘리트 얼로이 엘리트 rgb 게이밍 키보드 라는 놈입니다 기계식 키보드고 청축 키보드입니다 구독자 이벤트용 선물이니까 제가 살짝 뜯어봐도 괜찮겠죠 포장들이 한글 키보드가 스티커가 빠졌어 부서진거 아니겠죠 원래 빠지는 거 있죠 깜짝이야 오 왜 이렇게 무거워 깜짝 놀랐잖아 잠깐만요 킥캡이 하나 빠져 버렸습니다 자 킥캡 이거는 부서진 게 아니고 원래 기계식 키보드들은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없었던 겁니다 빠진 적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청축 청축 치고는 소리가 조금 조용한 거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뭘까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편집할 때 한번 찾아보고 이번 13차 이벤트 gtm 코리아에서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물어볼 때는 그냥 킹스톤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통화인 바로 킹스톤이라기 보다는 gtm 코리아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럼 gtm 코리아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죠 저희 회사는 다양한 물품을 다 수입 공급하는 유통사인데요 킹스톤 공식 유통 수입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킹스톤도 수입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gtm 코리아다 네 한국에 지점이 따로 없어서 여러 공식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gtm 코리아입니다 그러면 gtm 코리아는 as 센터도 별도로 다 각기 각기 운영을 하는 건가요 as 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as 팀에 전화를 주시면 물품을 교체해 주시거나 네 그런 식으로 as를 맡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비교 영상을 올렸을 때 중국 회사다라는 중국 회사 제품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제품들도 좋은데 그죠 그랬는데 중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가요 아 네 제가 저번에 영상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중국 브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국 브랜드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저희 회사는 중국 브랜드는 아니고요 미국 브랜드로 미국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도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킹스톤 측에서도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던 건가요 제가 마케팅 담당인데 고양이 영상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고양이 영상을 보다가 컴퓨터 쪽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 영상 올라오자마자 제가 이제 회사 차장님이랑 팀장 직장한테 연락을 드린 거죠 이 사람들이 나는 원래가 컴퓨터고 고양이는 그냥 뒤에 와서 바보를 줄 건데 자꾸 사람들이 고양이 유튜브가 컴퓨터를 수리한다고 자꾸 이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선물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도 뭐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또 이번 이벤트가 뭐 이제 gtm 코리아 집장에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벤트 선물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앞으로도 신제품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고 이번에 또 다양한 신제품이 나와서 다양하게 더 많은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한번 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강아지 usb 32기가 짜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는 동네 아저씨 컵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요거 한 분 두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킹스톤 32기가 usb 네 번째 uv500 m.2 240기가 짜리 ssd 그 다음에 킹스톤 a400 240기가 ssd 그 다음 하이퍼 x 3g rgb 게이밍 마우스 한 분 그 다음 하이퍼 x 클라우드 스팅어 헤드셋 한 분 그리고 킹스톤 a1000 mvme 240기가 m.2 ssd 한 분 그리고 하이퍼 x 클라우드 알파 헤드셋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x 알라우드 엘리트 rgb 기계식 청축 키보드 이렇게 한 분 총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 총 열 분에게 이번에는 이벤트 선물이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항상 때와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벤트 엔젤.kr 로 핸드폰으로 접속 가능하시고 거기 가셔가지고 이메일 그리고 구글에서 쓰시는 이메일이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내가 구독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구독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은 구독으로 가는 홈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자 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업체들에서 이런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이 구독자 분들을 유치하고 구독자 분들 숫자를 늘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시고 구독이 안 돼 있으신 분 제가 평소에 영상을 올릴 때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이런 말씀 일절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벤트 할 때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독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8월에 크리스턴파스날 17시에 업무마감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5 3 합이 8시 전후로 생방송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중복 응모나 이런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 가려내서 아예 응모 자체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공정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계속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도 믿고 계속 이렇게 응모를 해 주실 거고 구독을 해 주실 거고 업체들 입장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벤트 자체가 막 중복 응모인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고 이상한 식으로 되고 이러면은 싫어요 저는 그런 거는 싫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가짜 구독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수를 부풀리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 챙기시고 우리가 좋은 가을 그리고 행복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몸 건강히 지내시고 8월 25일날 추첨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vez 감사합니다.